자 먼저 봄 어딨죠? 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봄! 아 그렇게 죄송하나? 음악 퀴즈! 엠플라인과 함께하는 1초 음악 퀴즈! 아 1초? 가장 많이 맞춘 멤버가 행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복불복기는 진짜요. 그리고 정답을 안다 싶으면 손을 번쩍 들고 자신의 이름을 외치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참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회생은 놓치는 겁니다. 엠플라인과 함께하는 1초 음악 퀴즈! 음악! 음악! 주시죠! 아니 라이저 소리만 듣고 어떻게 알아?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어? 재현! 있지 달라달라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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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꿈도 꾸지 마세요. 아 여기까지! 채블렛 Q&A 정답! 정답! 이게 이런 소리가 나왔어? 자 댄스까지 가셔볼까요? 메이트 댄스가 표정까지 좋네요. 음악 주시죠! 혜연! 혜연! 트와이스 펜시 정답입니다! 갑니다! 진달이 왜 이렇게? 진달이 왜 이렇게? 아! 야 이거 재현이 점수를 안 줄 수 없! 재현이 좀 사와주세요 이거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춤을 추러 만족합니다 음악 주시죠 반승! BTS의 작은 소년들의... 조정! 재현! 재현! BTS 선배님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조정입니다 이런 거랑 보이기도 하고 내가 보일 줄 어때요? 소년이 생겨나가지고 재현 좋아요 갑니다 오! 가자! 갑니다 오! 뭐야? 도대체! 뭐야? 도대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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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자 잘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이거는 대단합니다 음악 주시죠 아 아 아니야 설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현승 아이유아이 워러맨 전홍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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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현 또 나와요! 뮤직비만이 시작했어요! 한 번 더! 우리 재현 군의 웨이브 교실 한번 열어볼까요? 웨이브 너무 잘해서 웨이브의 기본은 뭡니까? 어쨌든 이어지는 느낌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모든 곳을 다 써야 돼요 전신을 하나, 가슴, 배 넣고 허리 넣고, 허리 넣고, 다시 넣고 빼고 빼고 이거를 다 같이 하면 오! 오! 잘한다! 들어주셔도 웨이브해요? 네 약간 살짝 살짝 한 번 보여줄게요 배에서 아까운 느낌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현이의 댄스 교실이었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음악키지 가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활승! 블랙핑크 알 것 같아요? 그거 맞는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킬디스 럽 재현! 블랙핑크 선배님의 킬링 디스 럽 뭐라는 거야 저 킬링이에요? 킬디스에요? 저는 킬링! 저는 ING 킬링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정답입니다! 재현이 앉아있어요? 호주님 뺄지 알아요? 노래가 아예 추면 표정이잖아요 어허허허허허허허 오 오 리듬만 멋있게 리듬만 도랭 아 재현이! 킬리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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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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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최현승 AOA 선배님의 뭐 갈게요 저 이거 3 짧은 치마 65cm 무릎이 3cm 해야지 잘 붙지 말고 그때만 그때만 고생합니다 잘 봤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이제는 바로 최현입니다 최현승 축하드리겠습니다 트루피를 이렇게 해서 레몬다볼 축하드려요 한 마디 해주시죠 정말 이렇게 큰 트루피를 받을지는 몰랐고요 고까룩차 정말 이 모든 영광을 집에 계신 부모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애교 그룹 골반 한번 튕겨주면 안 돼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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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